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했다 하더라도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면 법원은 이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변호사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들어봅니다. 김미애 변호사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들어봅니다. 지난 법원의 판결을 보면 1심 법원은 종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가 유책 배우자임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고 2심 법원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법리를 정면으로 채택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피고 사이에 11년 넘는 장기간의 별거 원고와 다른 남자 사이의 사실혼관계 형성 및 자녀 출산 등 재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피고의 혼인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하여 우리 민법 제840조 제6호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본 판결이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전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종래 엄격한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한걸음 진일보한 것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